보광고등학교에서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. 와 멋지지 않나? 멋있다. 어. 근데 거기에 공문이 누구냐면 보광고를 졸업한 그 이름 공대생. 근데 성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공문이 한 명 더 있어. 보광고 선배 엄마.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끼 있는 아이들은 또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. 그래 우리가 이제 같은 동네에 사니까 또 선배잖아 선배. 그래서 우리가 가서 면접도 좀 보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이야기도 좀 하고 캡사이싱 갖고 가서 뭐 라면 먹어봐라 해가 거기다 확 넣어볼까? 안 된다. 애들 속 다 버린다. 나도 피트 월 사는데 애들 죽일 일이 있나? 학교 가는 길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시 산책 왔어요. 2시인 줄 알았는데 2시 50분이라네. 진짜? 한 바퀴 돕시다. 오케이. 멋지지 않나? 한 바퀴 자 돌아와봐. 빠밤 빠밤 자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제 갑시다. 우리 집 바로 앞에 산책로가 이렇게 좋아요. 진짜 많잖아요. 이렇게 하면 계곡 이렇게 하면 산 소나무도 좀 보여줘. 소나무? 이렇게 하면 소나무 별로 없는데 조금만 더 빨리 가보자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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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큰데? 빨대는 하나 꼽아주고 숟가락은 두 개 주고 나는 두 개 다 먹고 빨대는 하나 안 먹고. 찍으라. 공교 방문을 환영합니다. 지금 학교 들어가려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학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 변성주라고 하는 여러분 졸업생 선배님이 계신 거 알았냐?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았냐? 마스크를 쬐가지고 얼굴 잃으니까 힘드니까 자리 배치 다시 할게요. 김민주가 여기 앉아라. 유승민이 안 돼? 유승민이 안 돼? 유승민이 안 돼? 그래가지고 회장은 그러면 유승민이고 차장은 김종민이고 고분은 공대생이야. 마스크 끼고 10분 이야기했는데 땀이 흘러요. 아이들 이렇게 7교시, 8교시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어요.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. 최성욱입니다. 김민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승민입니다. 김은빈입니다. 김선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승엽입니다. 궁금한 거 일단 무작위로 질문을 해봐봐. 천지로 하는데요. 천지로 하는데요. 당연히 커퍼로를 쓰는데 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관부에서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면접을 골라왔어요. 면접.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이경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파람이에요. 원래 유튜브 시작한 비기너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캡셀식 먹기. 먹을 수 있습니까? 먹을 수 있습니까? 아니 먹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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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면접을 보러 왔던데 먹기만 먹어요. 밥 먹으면 돼요. 아무도 안 먹어서요. 뭐 말이라도 한 개씩 먹어야 되지. 내가 아직 캡사이신의 의미력을 알거든. 이거... 자. 이 정도만 해도 좋아요. 이 정도만 해도.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작은데? 저거 먹어야 돼요. 저거 먹어야 돼요. 얼마 안 남аль 싶은데요. 장난 아닐 건데. 들렸다. 나 근데 불로 내뿐 여기까지니까. 오! 정말 이거 푸르르푸르륵. 너무named 죽은 것 같긴 하지만 힘이 쉽죠. 수비감마저 그렇게. 한 방울 더 넣을게요. 한 방울 더 넣을게요. 한 방울 더 넣을게요. 오 탱이! 탱이 탱이! 이분까지 한 방울 더 넣을게요. 오 이거 진짜 잘 넣을게요. 오른쪽도 앞머리까지 나왔어요. 우와 진짜 잘 먹는데. 귀여워. 근데 화해 봐. 우와! 진짜 잘 먹는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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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안 넣어요. 다가 안 넣어요? 거의 미쿠시지네. 나이스. 병원이는 지금 못 먹고 있는데. 다 전혀요. 오기 아파. 동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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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 옷 진짜 잘 먹는데. 얼굴이 하나도 안 빨렸다. 하나도 안 넣어요. 우와! 저 페리. 샌거 누구. 조금 있으면 병원이들 병원에 씌울 거 있으세요. 포기? 포기 포기! 포기 아냐고. 여기는 안 먹어도 돼?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. 어땠어요? 요새. 어땠어요? 캡처 하신 별거 없어요. 병원이하고 하람이하고 고간보 유튜브 동아리 합격입니까? 불합격입니까? 지금 합격을 드려야 해요. 합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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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봅시다. 다음 주에 또 만나봅시다. 병원아 괜찮아? 병원이 괜찮은 게 아닌데? 병원이 안 괜찮은 편인데? 수량으로서 막으로 나왔습니까? 아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. орм différence. 먹어보겠습니다. economically shouldn't train to be laughing. 먹어보겠습니다. 쉬울 거 같은데? 구약감이 이게. 자는 진짜 탈이다. アHA! 진짜래. дж ongma hugs? 폐aper than is best sarà. 내가 먹어볼께요 내가 너가 선배인지 알지? 나 13회야 경관 한자세로 편백에 덕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선배 지금 먹는다 선배가 잘 먹으면 어떻게 해야되 그렇다 좋았어! 손이 먹는다! 와, 재밌다! 와! 재밌어! 봐봐! 안 된다! 안 된다! 리액션 좋다! 아, 잘하잖아! 이게 맵다! 아, 재밌다! 여기다 봐봐! 또 안 하잖아! 안 하지? 이 양반들이 지금 이걸 먹어! 이거 한 번 먹어볼래 안 매운데? 지금 먹으면 추워줄게! 흑! 흑! 됐다! 아, 나 웃겨! 로만할지 모르겠네! 세다! 세다! 와, 세다! 진짜? 그럼 다음 해, 다음 해! 일단 우리 한 번 몇 분씩 대결 한 번 해보자! 진짜? 와, 정말! 진짜 잘한다! 오케이! 아, 있으면 안 돼! 와! 와! 개 빠젼네요! 아! 아! 조금만 있으면! 고마워! 그래, 맞다! 그래, 맞다! 그래, 맞다! 원래는 없는 데에, 안! 아! 아, 너무 감사합니다! 갑니다! 킥스터드 3개! 쟤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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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서 아무것도 안 쏟아져! 안 쏟아져! 오, 쟤도요! 자! 도전! 와! 한 명, 진짜! 아, 또, 또, 또! 한 명, 더! 고! 들어갔습니다! 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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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라. 하하! 아, 이거 안 쏟아져! 하하하... 하핫사람이. 하하하하핳! 하하하하하.... 하하하하핳! 우와. 자,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한 번 해볼께. 어떻는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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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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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하세요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이제 우리 학교 와가지고 면접 다 보고 갑니다.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노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애들이 끼가 넘치니까 너무 재밌다. 진짜? 부광고 유튜브 동아리 만들었는데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유튜브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오 멋진데? 화이팅. 화이팅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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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